진보 보수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반대해보는 일이 변했는데 너무 너무 신나서 하지 마세요 저 신나지 않습니다 전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5세까지 놀아야죠 뽀로로처럼 뽀로로? 발음 잘하세요 발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장관이 이 양반이 교육학 전공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 양반이요?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관의 문제다 제가 볼 땐 정말 이건 전적으로 장관의 문제입니다 정권 자체의 문제죠 센터장님 생각은 정권의 문제 총장님 하셨을 때는 검토 동일체 원리가 있으니까 못 얻어지면 쭉 가지만 공무원은 부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수도권 정원은 묶여서 안 됩니다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 공무원이요? 과장 전결사항은 아마 아닐 건데 정원 알리는 게 교육부 장관 안 계시니까 관행대회 국민의힘 소속 아니십니까? 그거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지금 저 혹시 미운털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막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에서 미운털 바뀐다 그러면 정치 그만해야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저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제 기억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뜨겁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없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휴게소 하나 갖고 이렇게 뜨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런데 다만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어이없는 케이스죠 두 분 광고 나간 동안 얘기하셨던 내용을 제가 비컷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명예성 게 있어서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2부에서는 우리 교육 얘기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불리하죠 저는 교육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 잘하셨고 저는 못했기 때문에 아니 교육 정책과 관련된 얘기 아니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갑툭튀인데 공약 때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110대 120대 공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지금 사실 장관 사인까지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두 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만 5세 입학에 또 자녀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만 5세 입학이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전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히 따져본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 초등학교 6세 다음 해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51년도에 195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법제가 전국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법제로 들어온 게 51년이고 일제시대 때 소학교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취학 연령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물론 그만큼 유구한 역사와 어떤 우리 인간의 특성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어떤 입학 준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이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제 기억으로도 우리 초등학교 입학년 들어갈 때 같은 반에 한글을 대부분 못 깨우치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깨우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 차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또 발달은 여전히 또 5세 어린이의 특성 6세 어린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취학 연령이 좀 빠른 나라들이 보면 가장 어린 학급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훨씬 보조교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기 옷에 단추를 끌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간다 그래요 아직 그 행동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도와줄 보조 선생님도 필요하고 장인 선생님이 나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제도들이 전제가 되면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결론 붙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공부를 잘하셨던 현 변호사님의 말씀이셨고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를 항상 갖고 사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만 5세까지 놀아야죠 뽀로로처럼 뽀로로? 발음 잘하세요 발음 뽀로로 놀아야 됩니다 잘못된 소리 들리는 줄 알았어요 어차피 또 학교 안 간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또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유치원 다닐 거면 학교를 1년 먼저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1년 일찍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회가 좋지 않은데 괜히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냉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산업정책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정책 옛날에 항상 대입 학생 숫자를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때가 60만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대학교 진학생 얘기고 졸업생으로 하면 여전히 지금도 한 그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4, 50만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대학별 기준으로도 맞죠 지금 제가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께서 했던 말들이 녹취가 돼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셔서 원래 안철수 후보님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자체에 제가 공감을 한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면 시도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살펴려 주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했던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는 정책으로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제가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달라져 있고 들어갈 때 인지능력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찍 나오면 빨리 은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는 똑같으니까 그만큼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개인한테도 그만큼 경제적 성취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과정적으로 보면 사실 국민들한테는 1도 논의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이시고 사회에 일찍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센터장님은 적정하게 놀다가 하게 해서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정기 교과를 편입시켜버리면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위치지옥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는 게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장관이 이 양반이 교육학 전공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 양반이요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도한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한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 장관이 될 텐데 이분의 생각이신 겁니까 대통령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인사청문회나 그 전에 단 한 번도 만 5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러면 장관을 패스해서 그 국장이나 차관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대통령 정부의 업무보고는 다릅니다 1대 1 1대 1이요 대통령 원희룡 장관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런 게 있거든요 보시면 결국은 장관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장관이 그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어떻게 조석이 실세를 좀 방관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었으라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다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는 실무책임자님 장관이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표 자체가 너무 빨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행정 각부에 지금 책임 분 장관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장관들한테는 그런 어리숙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장관의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전적으로 장관의 문제입니다 정권 자체의 문제죠 센터장님 생각은 정권의 문제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제시하면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말하는 청와대가 만기칠람을 하고 다 직접 하라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우리 항상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어떤 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각 부 장관이 책임을 가지고 그걸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그 얘기가 됐는데 각 부 장관이 책임 없이 행동한 거예요 학부모들을 만나서 아니 그 학부모 중 한 분이 좀 감정이 격해지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데 그게 막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겨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건 정말 뭡니까 이거는 정책도 아니고 정리해볼까요 일단 변호사님의 생각은 이게 대통령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통령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이고 박선희 장관이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해봐라 추진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박선희 장관은 그 전에 이미 사전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공론화도 안 한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의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책의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이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왜 장관을 시켰어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분 교육 전공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도대체 행정학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던진다는 게 죄송한데 저 국민의힘 소속 아니십니까 그걸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지금 저 혹시 미운털 박히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막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에서 미운털 박힌다 그러면 정치 그만해야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저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아니 뭐 아까 얘기 잘하셨으면서 민주당한테 얘기 국민이 잘 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땐 정책 방향은 꼭 옳다는 것보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양론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논쟁은 필요한데 굳이 지금 시기에 꼭 이걸 해야 되나 다만 지금 엄마들이 화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엄마들 화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무 대책 없이 1년 먼저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은 빨리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1년 먼저 조기 입학 신청을 하면 1년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아 참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말씀드리자면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있었냐라는 워딩까지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그때부터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말씀에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드러나질 않았는데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실력이 좋은 분이다라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참 뭐랄까 좀 엄청난 실수를 하셨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참 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 거죠 그럼요 인사참사죠 인사참사다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보 보수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반대본 일이 변했는데 너무너무 신나서 하지 마세요 아 저 신나지 않습니다 참 오히려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야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고민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봤던 게 24%까지 아마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박수혜 교육부 장관은 음주운전 이력 문제가 있었고 갑질을 위해 논문 중복 재개 문제에다가 그다음에 자녀 생기부 문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 사퇴했고요 교육계에서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죠 기왕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철회해서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장관도 그런 얘기는 했죠 사퇴하기 전에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또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지 아닌지 충분히 지금 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반대가 나오는 사실이지만 한번 논의는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소신이 있다는 그 정도 얘기하고 물러날 수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정책 자체가 잘못된 정책을 꺼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마무리처럼 해가지고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민적 반대이사가 확인됩니다 이거를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정책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싹을 잘라버린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명확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보다도 대통령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새로 취임하는 교육부장관 겸 총리가 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접는 걸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토론을 거쳐서 공론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든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100일도 안 됐죠 그런데 교육과 관련돼서 유독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 기억에 반도체 전사를 키워내겠다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반도체학과 얘기를 하면서 정원 늘리라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직원들이 지금 이 수도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굉장히 혼났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건 뭐 이제 뒤로 흘러나온 얘기긴 한데 검찰총장 하셨던 거를 갖고 교육과 관련돼서 뭔가 생각이 이미 딱 정해져 계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거는 약간 이거 다른 얘기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인구 집중의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목적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책도 또 중요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실 대학생들이 취업난이잖아요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관련 학교는 졸업하면 바로바로 취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인력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고 고민을 해야지 바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정원은 묶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 그 공무원이요? 생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을 공무원이 말씀드린 거고 그걸 이렇게 호통을 칠 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야죠 공무원도 책임 있게 그러니까 일란이란 대통령께서 일란이란 사망을 준비해봐라 하면 공무원도 준비해 갔겠죠 그런데 앞에서 면방을 줘버리면 과장 전결사항은 아마 아닐 건데 정원을 잃는 게 교육부 상관 안 계시니까 권한대인이 했었겠죠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일단 생각하는 게 규정에 너무 묶여서 그걸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네 큰 방향을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안 됩니다 소리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센터장님은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면 지방대학 다 죽는다 아까 그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있고 지시를 하셨을 때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반박해버리면 공무원이 일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현행으로 안 된다고 치면 당신 공무원께서 일란이란 사만을 준비해봐라 하면 다 함께 가서 보고도 있는데 그런 절차는 생각되고 욕만 하니까 지금 이게 사실 오늘 교육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리더십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여쭤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장님 하셨을 때는 검사 동일체 원리가 있으니까 오더치면 쭉 가지만 공무원은 부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5년의 임기 안에 뭔가 성취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칠 텐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이렇습니다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무책임한 영혼 없는 대답만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죠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갔는데 사실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이요 제가 맥락상으로는 똑같이 들었던 적이 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무렵에 그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라 되는 쪽으로 갖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때도 영어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만 먼저 시범적으로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행정 최고 책임자는 행정의 쭉 달인이 아니거든요 정치를 하다가 행정 최고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경험도 없이 어떤 특정 분야에 이민재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가 나가려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도 국정철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주파선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공무원이 무색투명하게 규정은 이뤘습니다라고만 외치고 있으면 힘든 거죠 혹시 안 듣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 제주도에 현덕규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시면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청와대장님이 좌우로 좌충우돌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평소에 소신과도 관련된 부분들로 아까 얘기를 하신 거고 센터장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센터장님 오늘 말씀 많이 못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시니까 발언께 많이 드리고 멈추지 않으셔가지고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은 열정으로 서로 간에 오늘 한 번씩 사과를 요구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 문제라든가 집중호와 관련돼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저는 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은 뽑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